도대가리라서 맞아도 안 아플 줄 알았지. 뭐래, 이 또라이 같은 년이! 뭐래! 다음 생에 드럼으로 태어나서 스틱으로 대가리 댔다 두들겨 맞으려니. 뭐? 아, 왜 따라오냐고.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해. 그럼, 그럼. 그럼 나는 너랑 했으면 내가 오는 건 뭔데? 친구가 돼줄게. 너 친구 없잖아. 차로 30분 가면 낙조마을. 낙조가 유명합니다. 응? 강화도 데이트. 낙조마을. 내가 빠져준다고. 응? 아자아자, 파이팅. 아, 우리야.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다 컸어. 고마워. 미안해. 사랑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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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무인도에 가면 동그라미와 선녀 둘 중 누굴 데려갈 거냐고! 어어어어어. 응. 영국의 위험성 이해를 오래될 거라 utan. 응.